vargo 전쟁력 준비 끝났습니다 아 이게 뭔소리냐 겨울이 되면은 전쟁이 시작된다는 얘기에요 다 태워 병력을 태워라 몽땅 태워 적을 불바다로 만들때가 된거 같다 전 병력을 태워라 황의 상륙작전을 실시하도록 하겠다 그래 네들도 잘 알꺼야 이 부대가 전부 도착한다면은 무슨일이 일어날지 정말 잘 알고 있을꺼야 니들이 생각하는거 맞아 번적번적 퐁퐁 맞아 야 빨리 태워라 아따 이 까닭스러운 친구들 항구로가 너도 항구로가 오케이 태웠고 다음 고 오케이 태웠고 아 이거 좀 남은거 일단 좀 써버리고싶은데 좀 찜찜하네 공수 갑사가 6턴이나 걸린단 말이야 갑사가 너무 하향이 됐어 차후 갑사가 1턴만에 나오는데 공수를 좀 해 들고가는게 좋지 않을까 내 아들이 너무 약하잖아 건병대 오케이 건병대 좀 괜찮을깐다 건병대 좀 더 모집하고 함선되기 함선되기 명나래 우리 조선군의 지원군을 파병할 준비를 하라 명나래가 위험하다 잠시 후에 잠시 후에 잠시 후에 잠시 후에 잠시 후에 여름에 차례를 여의를 하여 다음 퇴침소Do 그 점점 잠시 후에 네 잠시 후에 우에삼하여 우에삼하? 주군 뭐 그런걸걸? 주군! 하이 우에삼하잖아 주군일걸 아마? 자기가 따르는 뭐 그런? 주군일걸 형제님이라니 미친 장군이 왕보고 형제님 갑니까? 형제님 복받으세요 뭐 이러면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아주 그냥 형제님 뭐야 뭐 교회입니까? 내가 어이가 없어서 야 아르타네스가 아니야 프로토스가 아니야 우리는 인간이야 그런소리 하면 오글오글거립니다 안 돼요 그러면은 큰일날 소리를 하고 있네 형제님 형제님 와 형제님 자매님 가지 왜 진찰해 여기 대한민국이야 전염병은 뭐야 아저씨요 전염병 뭡니까? 여의도 풀사단 대기하고 있는데 전염병 터지면 골치 아픈데 그러면은 여기까지 애가 다 나가 여의도 사단이 큰게 하나 있네 합류해 아직 한 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전염병도 도와주세요 전염병도 바로 사단이 배불리 도와주세요 전염병도 도와주라 전염병도 도와주세요 전염병도 도와주시기 전염병도 도와주시기 전염병도 도와주시기 형제님 자매님 아주 그냥 훌륭합니다 남은 병력이 계속 오고 있는데 와 하창 걸리네 오다가시 전설연구 다 끝나겠다 전설연구 전부 끝났습니다 봅시다 야 니들이 이걸 방위병형으로 물어보면 어떡해 상관없긴 하네 야 너희들도 빨리 출발해 언제 도착할지 나도 잘 모르겠어 지금 합친거 하면은 한 25개 사단 숫자로 치면 한 2만 5천명 2만 5천명 25만 명 와우 야 지금 당장 임진왜란 터져갖고 일본 전체에 덤벼도 우리는 씹어먹을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은 아직 통합도 안됐어 일본에게 불지옥 소식을 나눠주고 있구만 병력 집계하여 동그령의 역할을 보내고 동그령의 역할을 보내고 상관없는 곳을 운영하시라 동그령의 역할은? 정그령의 역할은? 성の 역할은? 동그령은 아직 зв pratiness? 동그령의 역할은? 왜이래? 조선굴은 말이죠 조선굴은 이동속도 25% 보너스받습니다 25% 보너스받습니다 25% 보너스받습니다 뭔소리냐면 25% 더 멀리 갈수있어요 조선굴은 하하 저희 침략을 하라고 밑반을 깔아줍니다 훌륭합니다 이제 끝이 될까요? 침략을 하라고 밑반을 깔아주시는 우리 훌륭하신 전사들 압류에 도노 아 이 부대 뭐가좀 부족한데 도노 여섯 부대가 여섯 명만 좀 더 채울까 일단은 조금 뭔가 여섯 부대 됐다 어 저 여섯 부대는 충분해 하이 하이 자 부쳐 어차피 다 탈나면 한참 남았으 오케 됐고 해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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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으으으으으으 역시 병사람 모이면 엄마하다니까 야 빨리 탑승해 오케 탑승끝 넌 뭐야? 안에 비었지? 비었으면 대기 야들까지 하면 다 태우겠네 전 조선요군 탑승 완료했습니다 아 훌륭해요 한 무대만 더 태워가 가면은 충분합니다 한 무대보충되고 두턴되면 다 찰거고 그러면은 빠라빠빠 적군을 불지옥을 만들어버려 검사니까 당연히 근접공격력이 높지요 검사인데 검사 칼병이에요 칼듣난말이야 칼을 던져서 싸울게 아니잖아 검사가 원결의 공격이 있으면 태초에 이상한데 검을 던져서 싸울게 아니잖아 뭐 칼 던질겁니까? 칼을 던지게 어이다라빠빈 아니야 그 조선의 병사가 약한다 일반 병사 1개지 샤워갑사는 이 게임 최고 유닛이야 샤워갑사와 검 들었다 이제 다른 노란 병사는 도망가야되요 빨리 답 없습니다 빨리 도망가야되요 그리고 저게 모든 병력에 차호갑사가 추가되어있어 뭔소리냐 어떤 병사를 만나든 저마들은 차호갑사라 얼굴을 봐야됩니다 신납니다 힘들걸 그리고 차호갑사는 병사가 아무리 죽어도 도망가지 않아요 최후의 한명이 죽을때까지 싸웁니다 그게 차호갑사야 명나라 상륙작전의 성공률은 그냥 1위야 네 무조건 성공합니다 왜냐 일단 동맹이거든 지원군 오는줄 압니다 명나라는 미친거에요 명나라는 감사합니다 하고 있어요 지원군 온다고 뭔소리인줄알아라 명나라는 항구를 폭격할게 항구를 열어주고있다고 내일이라고 그런사항입니다 정말 될사항이 아니에요 될짓이 아니에요 점마들 불쌍합니다 불쌍하시니 점마들은 이제 뭐냐 금이 다른 외세가 문제가 아니라는거 아직 모르고있어 뭐입니까 이 항선들이 상륙준비를 끝마쳤어 왕의 함대를 보호하라 차호갑사 병력이 너희들을 따를 것이다 이제 한부대만 더여넘대라 오케이 한부대만 더여넘면은 풀사단 준비 끝 대장선 대장선 대장선은 영나라 영나라 전쟁 준비 끝 전방에 양반들을 배치하라 일단은 작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름 되면은 여기에서 대규모 상륙작전을 실시해서 명조에 일단 베이징부터 찾을거에요 난징 베이징부터 찾아낼겁니다 찾아낸 다음 위에서 양반부터 시작해서 위에서 대기하고 있던 북벌 북벌사단들이 이제 서진을 하기 시작할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밑으로 들어가서 명조를 괴멸시킬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들어와있는 어 명조를 일단 도착한 다음에 명조를 지키는 명복으로 일단 전방으로 가서 여기를 점령한 다음에 전체 포위가 끝나자라 명조를 밀어버릴거에요 예 거의 비 뭐냐 BM조선에 전국군을 투입한 최고작전입니다 어 최대규모의 작전이구요 전체 전체 규모은 25만명입니다 어 병력 25만명 그중에 10만명이 정해병 어 15만명은 어 총알바지 아니다 5만명이 총알바지 나머지가 정해병 어 조선군 조선군이 20만명에다가 명조 5만명이거든 도내래요 나들은 이제 명조군 총알바지들 저 뒤에서 그리고 후에 또 이제 뒤에서 병사들이 또 뭐냐 재충전되고 있기 때문에 병사는 신경 안써도 됩니다 만에 하나 우리 병사가 한 사단이라 전면한다 현장에서 병사 고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어 현장에서 스펙타클하게 병사 고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조선군은 절대로 안죽어요 어 어 현장 보급이 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케이 브리핑 끝 어 명력 현지 조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국벌부대도 다시 움직이고 있으니까 한 번 더 자아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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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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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이 됐어요 도착했습니다 넌 여기서 도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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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도착했습니다 러이후 무대잼 아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만한데 2주일이 걸려줬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예? 그리고 여기까 가면 이제 일본이 쳐두르기 시작할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꺼 막 점령하고 막 개팡 운전 되면은 어 혼란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본한테 돈을 40만원 줘서 일본을 키우는 방법도 있어요 예 간단합니다 일본을 키우면 돼요 맞네 일본한테 돈을 주자 이동만 이동만 2주 걸린단 말이야 일본을 키웁시다 저걸 만들자 없으면 만들어 진정 threatened 창조경잰데 적을 늘리네 그 왜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일본을 늘려버리자고 조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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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령관 널 왜 내리니 빨간색 양반을 불러라 여러분 말렘 양반들이 전쟁을 함께합니다 총 양반 투입 양반 수 12명 역대 최고의 작전이다 그때까지 이런 작전은 있지 않았습니다 최대 작전이구요 규모와 요인 사용률 거의 100% 우리의 총력전이다 다가 싹 다 태워라 근처에 첩자부터 시작해서 있는 요인 다 태워 말렘 양반 추리하 고 말렘 양반 2명 나머지는 5성급 곧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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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곧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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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령 우리의 수도방위사령부까지 합류했거든 아 올스타전입니다 네 올스타전 올스타전 그 자랑스러운 수도방위사령부가 합류했다고 수방사 수도방위사령부가 뚫린거는 한번도 전율이 없습니다 무패를 자랑합니다 모든 시리즈 토탈에서 쇼군이든 나폴레옹이든 엠파이어든 그 다음에 뭐 다른 토타우르든 나라가 망하면 망했지 수도방위사령부가 뚫린정은 한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명나라가 밑에 애들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우리는 저쪽으로 가서 밑에 애들 잡고 명나라까지 잡는겁니다 두마리의 도끼를 다 잡을거에요 우리는 그래서 중간을 싹 돌진해서 중간에 있는 모든 성을 지배할겁니다 예 명나라가 안비켜주면은 거기에 반란을 일으켜서라도 그 성을 뺏을겁니다 진군준비 야 병사를 그만해뽑았는데 만원씩 들어오면 안돼 미친거야 만원씩 들어오면 안돼 병사를 그만해뽑아놨구만 이동해 너희들이 언제 이동을 끝마칠지 나도 모르겠는데 언제만 도착하겠지 이 친구들 언제쯤 도착할수 있었나요 빨리 서둘러라 아 정말 발의 땅은 엄청나게 넓다 세금을 올린다고 택도움 소리하지마 병력 현지조달부대 준비됐습니다 명조당 넘어왔고 대기중입니다 명조당 넘어왔고 활동대기중 최포도 하나 늘었고 괴물이다 괴물이 등장했어 호호 뭐죠 저건 저건 뭐죠 매수레벨이 내 눈이 잘못된게 아니면 구인데 구 야 매수레벨이 구야 미칠일이 있나 명조가 누치를 깠는지 지금 병사 요청을 하네 거의 서위급인데 얘들이 원래 우리 참전 요청을 했단 말이야 근데 얘들이 참전 요청을 안한다 보입니까 우리 해상 상륙부대 1,2,3,4,5,6,7,8,9 9만명 해상만 9만명 해상만 9만명의 병력 골진쭉 해서 상륙해가 저기 딱 상륙해서 들어갈거야 쭉 들어가면은 도착하겠지요 신납니다 여기 꼭 다리에 딱 한번에 상륙 딱 가면 될 것 같다 거리가 얼마나 되지 좀 멀긴 하네 와 멀다 생각보다 바다가 멀구나 자 여기부터 직선으로 쭉 간단 말이야 쭉 가도 바로 안보여 와 바다는 진짜 넓다 일로 가야되거든 스읍 한번에 못갈 것 같은데 너를 건너버리면은 여기서 여기서 직결했다 넘는게 맞게 맞을 것 같다 야 이동해 딱치고 이동해 무용로에서 너무 벗어나지마 무용로에서 너무 벗어나지마 너무 뭐냐 벗어나니까 피해를 입네 를 못하고 있어 아이 야들은 좀 다쳐도 돼 너무 벗어나지않는걸로 선상되면은 내린 다음에 전초기지 건설하고 병사들 다시 물으면 되니까 야 이 한 사단만 있어도 충분히 대응되겠는데 야 넘어가 천들 ソ緄 아니면 인도에서 써먹었던 거기들 써볼까 뭐 전기지에 다 얹어 놓고 한턴만에 자다다다다닥 그 기술을 써도 상관없긴하고 솔직히 갑자기 저 금색깔이 전부оньぎ 파란색으로 다 바뀌는거지 폴 티아 멋 Lan 저에게 4회 전 pike 드디어 across 길 임.. 주님 말로 이제 끝이 될까요? 그냥 일본 통일해야 돼 그래 재밌어 일본을 통일하면은 우리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싸울 수 있을 것 같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농업족도지? 군사력도지? 농업해? 허허 이럴뚜가 여름이구만 여름이야 여름이야 산조오이터시마스다 오메이징 하하 한 번에 갈 수 있나? 세턴 걸리거든? 한 번에 못가 그러면은 가다가 아마 병사 일절히 죽을 거야 그럼 돌아가야 되는데 아씨 한 번에 넘어갔으면 제일 좋은데 가을이간대 가을이간대 개발 가을이간대 점심이나 고달 가을이간대 공간 jun 아 흑 날 도착하면 여름이겠는데 살려 아 여도 병사 쌓였네 전방으로 보내 병사를 전방으로 보내라 명사를 전방 더욱더 앞으로 우리의 명조 친구 반가워 명령서 떨어졌습니다 여름이잖아 뭘 기다려 명조 말은 다른 소수민족이 위에 하나 더 있으니 입만 먹고 천천히 위의 길을 밖고 들어가면 되겠구만 뭘 기다려 가자 자살각 자살각 수고 잘가 내가 누누 얘기했는데 자기 나라의 문을 다른 나라에게 여는 나라는 무조건 멸망한다고 그들이 모여야 한다 그쪽으로 가진 대기 등을 어둠 고렙 고매렛 니가 사이받 저 Zeke 도착 절대로 해서는 안될 짓이야 문 열어달라고 문 열어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체크